여기 탈이다. 그때 왔을 때보다,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진짜 자리를 많이 잡으셨네. 그러니까 여기가 배우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야. 그렇지? 알 수 있는 곳. 와, 많다. 이게 뭐야? 이게 영화? 영화, 드라마. 남해에서 촬영한 드라마. 아, 이거 남해에서 촬영했어? 구봉실 아줌마 구하기? 아, 또 다랭이의 풀이가 거기 처음 와서 찍었잖아. 엄마야. 진짜 미치겠다. 진짜 두 모자가 정말. 저 얼굴 어떻게 저거. 엄마야. 어쩌면 쟤네, 어쩐 저런 할머니 역을 저렇게 저렇게 잘할까. 맞아, 너무나 잘하셔. 그런데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아주 뼈썩 사무치게 확실히 아는 거예요. 아니까.